인천시는 뉴 글로벌시티 인천과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뉴 글로벌시티 인천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뉴 홍콩시티를 확장한 인천의 미래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강화 남단과 영종, 그리고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한 내항,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 중인 송도와 청라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내항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해양관광공간으로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는 뉴 글로벌시티 자문단과 재물포 르네상스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용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는 뉴 글로벌시티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